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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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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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기도원은 정말 불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1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 보면 이제 기도원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조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 300명이 들었던 나팔과 그리고 빈항아리 그리고 횃불 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승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 패전병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쪽 자신의 본거지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와 만오천명이 그렇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고 하는 중에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미디안이라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했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이제 크게 다치게 되는데 이 일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주도권 싸움 겉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우리도 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떻게 우리만 쏙 빼놓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수가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수를 계속 줄이시잖아요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왔어도 하나님은 그 수를 다 하고 다 돌려보내셨을까라는 걸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싸움 중에 2절에 기도원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 내가 이제 항한 일 이 일은 너희가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여러분 포도 수확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만물 처음 수확하는 포도와 끝물의 포도는 정말 다르잖아요 상품의 가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잘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문하세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낮추죠 그래서 일단 좀 봉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외부적인 갈등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부의 적들 지파 안에서의 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참 불안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스웹을 너희 손에 주셨으니 내가 한 일 자꾸 이제 그 기도원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좀 이기고 승리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긴 것 같은 그런 자꾸 뉘앙스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내부의 적들 이 주도권 싸움 다행히 기도원이 좀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져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잘 풀리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또 보아주시면 기도원이 이제 그와 함께 한 300명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일단락 되어져도 큰 상관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내들 끝까지 쫓아가서 지금 세바와 셀문나를 죽여라 라고 뭐 그렇게 명령하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부득이 지금 기도원과 306사는 지금 피곤해요 아주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계속 기도원이 명령을 하니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숲꽃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부탁을 해줘 나를 지금 따르는 300용사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좀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떡덩이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6절의 스코세 방백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좀 돕겠다 우리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좀 돕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세바와 삶은 나가 지금 내 손에 있느냐 너희들이 잡았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요단 동편이니까요 미디안과 가깝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요 지금 기도원과 300용사를 도와주고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고 그런 형평과 상황일 수 있고 이미 이 스코 사람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게 불안하니까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해 아주 싸늘하게 메모차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기도원이 그러면 여왁께서 세바와 삶은 날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리라 물론 지금 상황이 300용사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자신도 이제 에브라함 집화의 반응 그리고 또 지금 이 스코 사람들의 반응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바와 삶은 날을 사라져봐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모여 복수하겠다는 복수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후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분후엘로 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300용사들 나도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좀 떡덩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역시 반응이 스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9절에 기도원이 분후엘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또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 이 복수의 또 칼라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치도자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이제 미디안을 추격해 가서 세바와 삶은 나간 갈골 여기는 이제 회전명들의 어떤 본거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종방사람 모든 군대들이 이제 그 기도원의 300용사에 의해서 12만 명이 다 죽고 이제 만 5천 명이 세바와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폐잔병이 돼서 이 갈골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개념이죠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이제 우회해서 뒤에서 급습을 해서 그 적진을 갈골에 지금 모여있는 세바와 삶은 나와 지금 만 5천 명이 또 모여있잖아요 근데 300명이잖아요 이 수도 적은 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승리하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세바와 삶은 나가 도망하고 기도원이 뒤를 추격해서 이 미디안의 두부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생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영에 나머지 만 5천 명의 이 폐잔병들 완전히 이제 다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도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제 헤네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다 승리를 하고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아서 생포해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개념인데요 14절에 숫곳에 도착해요 한 소년을 만나고는 신문을 합니다 숫곳의 방백들 이 장로들을 이름을 밝혀라 명단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15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해서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너희들 나를 희롱하고 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도자로 나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피곤한 우리 300 용사들과 나를 그렇게 아주 희롱을 했는데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바와 삶은 나 내가 잡아왔다 그냥 봐라 내 손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업의 장로들 다 잡습니다 방백들을 잡아서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부누엘 망대 망대를 또 헐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망대를 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업 사람들도 역시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사사하러 온 감정 자기 동조 자기 백성들을 지금 사륙하고 적들도 아닌데요 물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떤 지나침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마치 자신의 승리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지금 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 미약합니다 나 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표징을 구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참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주셨고 또 그런 어떤 꿈 해몽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자두체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리고 지혜롭게 재판하고 그것을 품고 미디안의 그런 폭종 속에 있었던 그런 백성의 마음들을 좀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건데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삼백용사들 피곤한 중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떡을 제공하지 않은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상한 복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그리고 삼백용사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지금 그 패단병들은 뭐 다시 쫓아가서 죽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역사 속에 거의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건데요 굳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가 생포한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기도원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다불이 어디예요 이제 최초의 기도원의 삼백용사와 미디안의 오렉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이들이 싸웠던 그 장소거든요 첫 번째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불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사예요 그런데 마치 왕들처럼 왕의 가문처럼 자신의 어떤 주제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기도원과 기도원의 형제들 가문들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기도원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다불에서 죽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봤을 때 그 왕자의 모습과 같이 왜냐하면 지금 적군들이 와서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죠 왕족들 왕이라든지 왕의 가문의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죽이겠죠 너희들이 죽인 그렇게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의 지금 형제들 그 왕자의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세바와 삶은 나이에 복수하러 간 거예요 잡아서 물론 죄송한 편이지만 피가 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신문하는 중에 지금 기도원이 요단을 건너고 지금 세바와 삶은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 배경이 지금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하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을 거다 그리고 20절의 맏아들 여델 이제 기도원의 맏아들 여델이 이제 삼백용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세바와 삶은 나가 기도원의 그런 형제들을 죽였기에 네가 죽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원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게 함으로써 후계 구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 신문에 본 뉴스에 보면 남양유업 막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장남을 또 몰래 자기 회장 그만둔다고 약속해놓고서는 또 지금 우리나라 S전자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불법 승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기도원은 지금 자기 아들을 통해서 후계 구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델이 아들이 칼을 빼지 못하죠 두려워하죠 세바와 삶은 나가 차라리 당신이 나를 우리를 죽여라 그래서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가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닭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인데 자기의 승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잘못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승리였지만 이건 위험한 승리 기도원이 점점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원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어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기도원을 한번 비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태 겸손의 왕이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기도원은 점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공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사소한 복수심 아주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지금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의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이루었던 어떤 작은 승리 거기에 도취해서 거기 성공에 도취해서 더 위대한 더 큰 승리를 망각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내로 된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다는 이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힘 내가 가진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아주 소소한 이 갑질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이 13장 34절에 새 개명을 주셨어요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기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는 왕이 되고 왕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기도원의 모습이죠 사실 뭐 사사이지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성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되고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세바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여러분 초승달 장식은 이 달신을 성기는 이방 신상들 이방 그 우상의 어떤 상징이고요 그 초승달 장식은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슬쩍 이게 뭐야 자기 마음에 이미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성기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에 내일은 새벽 내일이 없으니까요 주일에 살펴볼 이 기도원의 타락과 죽음으로 바로바로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 5부서 1장 10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의 삭순 사망 아주 작은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 불의 전차 그 육상선수 스코틀랜드 영국의 육상선수인데 100미터 달리기가 주종목이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거기에 출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출전 경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100미터 출전을 포기합니다 자기 주종목인데요 나가면 금메달인데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 국민들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매국노라는 거죠 어떻게 그 신앙 주일 하루인데 한 시간인데 그런데 에릭 리들은 오히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400미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400미터는 뛰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미터를 포기했어요 나가면 금메달인데요 400미터 기회가 왔는데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않고 400미터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300미터 경주를 앞주고 있는데 코치가 조그만 쪽지 하나를 에릭 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3회상 2장 30절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기도원의 이 위대한 승리 속에서 위험한 승리로 전락하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불완전한 지도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여와 신앙 이 믿음의 신앙 겸손한 신앙 사랑의 신앙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승리와 또 승리 이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원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승기며 겸손하게 순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교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의 새기심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에 î